오늘 첫 번째 사연이 인연떡에 사귄 여친이 갑자기 잠수를 탔다. 그리고 다른 사연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연에 답이 있어요. 다른 사연인데 이분을 대답해줄만한 답이 있는 거예요. 뭐예요? 3번 사연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경희님, 여자분입니다. 이것도 사연으로 온 거죠. 전남친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정리할수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열받네요. 좋게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받습니다. 그냥 안 주고 차단해도 되겠죠? 내가 봤을 때 약간 둘이 같이 보냈나? 커플 베텐러들이네. 남자분은 왜 차단을 했지? 그런데 이 여자분은 차단해도 되죠? 이렇게 보냈잖아요.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. 이게 시간이 2년 동안 지났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. 갖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돼서 한 날 한 시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보내신 것 같다. 사연을 사연으로 막습니다. 그렇죠. 돌려막기 하는 건데 저 딱 보는 순간 내가 얘기를 해드릴 바에 이렇게 현실적인 지금 사연이 정답으로 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틀리다. 이분들이 골든크로스네요. 저랑 정영국 씨의 몸무게가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골든크로스가 항상 있네요. 선주영 님과 이경희 님 커플. 끝났습니다.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송으로 선언해드리고요. 커플이 아니더라도 둘이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. 이거는 텔레파시가 약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죠. 두 분이 꼭 커플이 아니더라도 차단된 거 이거 보통 차단된 한쪽은 왜 어떻게 된 거지? 잠수탄 건가? 다쳤나? 그렇죠. 어디 잡혀간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. 걱정을 많이 하죠. 드라마틱한 상상을 하는데 그냥 너만 차단한 거다.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은 그냥 차단해도 되겠죠? 이렇게 넘어가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연애는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질의 짐작하는 거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인연이라는 시간 때문에 생각을 좀 깊게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 겁니다. 더 이상 이제 끝낼 때 하고 싶은 말도 남길 게 없고. 그리고 사실 그 차단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그널도 줬고 충분히 헤어지자는 암시도 했고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한 다음에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매달리는 사람에게 차단을 하는 거죠.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경희 씨 사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게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전남친에게 받은. 이미 전남친이 된 거예요. 그렇죠. 이 사람은.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. 이게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연애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좋은 예감은 다 필요 없고 적중을 합니다. 그게 나라는 게 좀 슬픈 일이죠. 나의 안 좋은 예감은 무조건 적중이다. 못 알아낸 건 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. 선주형님 이경희입니다. 저희가 사연을 리볼빙했네요. 사연을 사연으로 막았고. 이게 근데 또 정확한 말이에요. 딱 맞는 얘기고. 선주형님 저희 요일 리볼빙도 하고 싶으니까 수요일에 또 사연을.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.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채팅창에 잘못된 사연들엔 짝이 있다. 그래도 잘못된 거 짝이 있다고 부러워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. 그렇네요.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.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썬데이 님이 그래도 사귀긴 한 거네 부럽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밑에보다 더 밑에가 있다. 언제나 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심해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귄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사귄 거에 그냥 감사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커플이 깨지면 서로 이제 좀 주고받은 물건들이나 돌려줘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빌렸다거나. 그런 경우에는 해서 어떻게 소포로 보내야 되나요? 아니면 직접 만나서 줘야 되나요? 일단은 일단 들어놓는 게 제일 좋고요. 네? 들어놓는 거. 안 준다? 안 준 게 제일 좋고.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도 있잖아. 그냥 버리면 되고요. 이게 차단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. 내가 이거를 싸면서 정리를 하면서. 추억여행 싫다. 남들 다 좋은 거 줄때 이거 준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게 보면 찾다 보면 몇 개 없어요. 고가가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질 않거든. 비싼 시계라든가 노트북 이런 거 잘 안 사주잖아요.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갖고 간식하시면 돼요.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. 캐럿 마켓? 절대. 캐럿 마켓으로 올려도 되고요. 이게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품이랑 비교가 되잖아요. 내 게 제일 후졌어. 그렇다는 거죠. 채팅창에 캐럿 마켓에서 새 인연을 만나자. 이건 너무 악마 아니에요? 그거 정리하려고 물건 갖고 나가서 저기 캐럿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또 썸이 생긴다고? 그럴 수도 있죠. 너무 방구석에서 상상만 하는 베텐너. 이런. 냄새가 납니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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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